영덕의 대표 과일이죠.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폭염 기세가 대단한 올해, 일수 피해를 겪은 사과와는 달리 복숭아는 오히려 병에는 적고 당도는 좋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의 젖줄 50천을 따라 봄철에는 분홍빛 복사꽃으로 무릉도원이, 여름철에는 솜털 아기 피부를 닮은 복숭아로 넉넉한 농촌 풍경이 연출됩니다. 올해 영덕 복숭아의 당도는 12에서 15브릭스, 참여나 멜론에 맞먹습니다. 영덕 복숭아 품질의 원체는 연간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400시간 많은 전국 2위인 풍부한 일조량에 있습니다. 가격은 5kg에 2, 3만 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다 보니 판매하는 데 애로는 전혀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공품을 직접 만들면서부터는 저장성이 약한 복숭아의 홍수출하 걱정도 들었습니다. 거대 식품회사에 복숭아를 사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는 공장에서 안 가고 가면 다 버렸어요, 복숭아를. 버렸는데 버리는 거를 너무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병조림으로 하면 버리는 게 없겠다. 11년 전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폐원 정책으로 170헥타까지 떨어졌던 영덕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270헥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복숭아는 저장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식용 복숭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시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불볕 더위가 영덕 복숭아의 품질과 인지도를 높여 수출길도 모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